대단한 세계사 대세의 이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의 계기가 되는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 청년 프린치프라는 인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끔찍한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무려 4천만 명 가까운 사상자를 발생시킨 아주 끔찍한 전쟁인데요. 크게 동맹국팀, 협상국팀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됩니다. 동맹국팀은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등이 이 팀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상국팀은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일본, 나중에 미국도 들어가고요. 이탈리아, 중국 등등등 여러 나라가 협상국팀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 여러 나라들이 각국이 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일부는 동맹국팀으로 가담을 했는지, 또 일부는 왜 협상국팀으로 가담을 했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나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독일과 러시아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렌치프라는 청년의 총탄이 왜 세계대전으로까지 전개가 됐는지, 그 스토리를 이제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황태자가 죽게 됐으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몹시 화가 났겠죠. 자, 이 화가 세르비아를 향하게 됩니다. 세르비아에 이제 최후 통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세르비아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프렌치프에게 세르비아 정부가 사주한 것도 아니에요. 세르비아 정부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가담했었던 이 세르비아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세르비아에 살던 세르비아 국적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보승니아 지역에 살던 세르비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르비아 국적도 아닌 사람들이고 세르비아 정부가 개입한 사건도 아니었는데 오스트리아는 이 책임을 세르비아에 부르려 합니다. 이러니 세르비아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도 세르비아의 책임을 묻고 세르비아를 바로 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세르비아 등 뒤에는 세르비아의 든든한 형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자, 세르비아는 민족성이 슬라브족이에요. 러시아도 슬라브족이에요. 같은 민족이고요. 특히 러시아는 슬라브족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고 슬라브 민족 세계에서 큰 형님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에게 당한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도 세르비아를 바로 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독일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스트리아는 독일에게 손을 내밀게 되느냐. 이 독일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과 오스트리아는요. 동맹 관계였어요. 이게 삼국 동맹이라는 것인데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맺고 있는 동맹이었습니다. 1882년에 형성이 됐던 동맹인데. 자, 그러면 이 동맹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독일 이야기를 좀 더 이전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앞으로의 스토리를 위해서 독일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분열된 그런 국가였었어요. 이 여러 제후국들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 분열된 독일이 1871년에 통일이 되는데 이 독일 통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재상, 바로 미스마르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의 재상으로서 철혈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육성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일 지역의 통일을 이루었고요. 이렇게 형성된 것이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이 독일 제국 형성, 독일 통일에 앞장섰던 국가가 프로이센이고 인물이 비스마르크였던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통일된 독일 제국에서 프로이센 지역의 왕이었던 인물이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비렐름 1세입니다. 그런데 비렐름 1세의 시절에는요.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의 수상으로 역할을 하면서 독일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렐름 1세 때의 비스마르크 수상은요. 이제 통일된 독일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안정, 그 다음에 유럽의 안정 속에서 독일의 권리들을 획득해 가고자 해요. 그러려면 독일을 위협하는 프랑스도 견제를 할 필요가 있었고 독일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뭔가 동맹국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처음에 손을 잡습니다. 이게 1879년이고요. 이걸 이국 동맹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만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882년에 이탈리아가 독일 오스트리아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이탈리아는 왜 그랬냐면요. 당시 아프리카 북부에서 프랑스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화가 난 이탈리아가 독일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1882년에 삼국 동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삼국 동맹은 독일이 주도한 것이고요. 유럽의 안정, 독일의 안정을 위해서 독일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손 잡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1888년에 황제 비렐름 1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인물이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죽어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죽은 황제고 그 뒤를 이어서 비렐름 2세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 비렐름 2세는 즉위 당시에 29살이었어요. 아주 젊은 그리고 무엇보다 야심이 많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황제가 되면서 독일은 이후 다른 방향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 비렐름 2세는요. 독일 제국이 대형 제국처럼 식민지 많이 확보한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비스마르크 수상과는 길이 달라요. 비스마르크는 통일된 독일 제국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비렐름 2세는 독일 제국의 확장을 추구하거든요. 사사건, 건 그래서 이 둘은 충돌을 하고요. 결국 1890년에 비렐름 2세가 비스마르크를 해임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은 실제로 이 비렐름 2세의 주도 속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확장시켜 나가요. 실제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들을 막 개척해 나갑니다. 이러니 영국이 신경이 곤두섰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1907년 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3국 협상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1907년 이후 유럽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 협상과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3국 동맹이 대립하는 그러한 양상을 띄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그래서 독일에게 지지를 요청한 겁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요청을 받은 독일 제국 비렐름 2세의 입장은 어떠했냐면요. 이 오스트리아의 도움을 계기로 해서 오스트리아를 도와주면서 러시아를 저지하고 유럽에서의 주도권을 독일이 잡아야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독일 제국의 비렐름 2세는 이러한 전쟁도 감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난 게 1914년 6월 28일인데 며칠 후인 7월 5일에 독일 제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독일 제국의 지지를 확보한 오스트리아는 이제 과감하게 세르비아에게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이때가 7월 23일이었는데요. 10개 조항에 달하는 최후 통첩을 세르비아에게 날려요. 주요 내용은 세르비아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반오스트리아 활동을 철저하게 진압하고 제압해달라는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를 죽인 그 가담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세르비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리고 이 가담자들 수사와 처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관리들이 세르비아 들어가서 수사할 터이니 적극 협조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아가 최후 통첩 10개 중에 9개를 대부분 수용을 해요. 하지만 이 부분 세르비아의 오스트리아 관리들이 들어가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로 보이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오스트리아가 결국 싸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르비아는 바로 7월 25일에 군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큰형님 러시아가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26일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일부 지역에 동원령까지 내리게 돼요. 자 이렇게 전쟁 준비가 러시아와 세르비아에서 전개가 되자 오스트리아도 바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7월 26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상황이 오스트리아 황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두 국가만의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일이 치고 나와요. 독일이 7월 29일에 러시아에게 전쟁 준비 중지를 요청합니다. 전쟁 준비를 중지하지 않으면 우리 독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협박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런데요. 러시아는 전쟁 준비를 멈출 수 없었어요.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 황가리 제국에게 얻어맞게 된다면 슬라브 민족으로서의 자존심도 상하고 슬라브 민족의 보호자를 자처하던 러시아 슬라브족의 가장 큰형님을 자처하던 러시아에게도 자존심의 상처가 되는 것이고 발칸반도에서 오스트리아가 치고 들어오는 걸 러시아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는 발칸반도 그 위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확장도 러시아는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의 전쟁 중지 요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는 7월 30일에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군사활동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7월 31일에 독일이 러시아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데 러시아는 대꾸도 안 해요. 무반응입니다. 이러자 독일은 결국 8월 1일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무르익어가는 이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그 위기까지 딱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독일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이번에는 그동안 러시아와 손잡고 독일을 견제해오던 프랑스가 나섭니다. 프랑스가 나서서 프랑스가 자국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게 돼요. 전쟁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청년 프린치프의 총탄이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요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오스트리, 헝가리, 제국, 세르비아 두 국가의 분쟁이었는데 엉뚱한 나라들이 이래저래 끼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외에 다른 나라들 더 끼어드는데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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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